상천 왔었죠? 아빠는 괜찮아요.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은데. 근데 상천 왜 왔었어요? 그쪽 보러. 왜요? 사과하려고. 내가 그쪽 좋아한 거 미안하다고 사과하려고 갔었어요. 곰곰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쪽 좋아한 거 사과할 일이더라고. 미안하다고. 나는 그쪽이 나랑 있으면서 웃고 즐거워하고 같이 있어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고. 또 말도 상냥하게 잘 받아주고 말도 걸어주고. 그래서 웃기게도 그쪽이 날 싫어하지 않나 보다. 그리고 착각했었어요. 나는 머리가 단순해서 좋은 거 싫은 거 두 가지밖에 몰라요. 그래서 그쪽이 날 안 싫어하면 좋아도 하겠구나 그렇게 착각했었어요. 진아 씨가 김 선생님한테 한 말. 나한테 한 말이죠. 동정이란 말. 나는 동정이란 것도 받아보질 못해서 그게 좋아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도 몰라요. 미안해요. 많이 불쾌했겠다. 너무 불쾌했겠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